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강경책을 쓰자니 그렇고 또 온건 책을 그냥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참 판사들을 어찌할꼬 법원을 어찌할꼬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강경책을 써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면 더 여러분들 좋지 않은 그런 판결들이 나올 것 같고 손을 놓고 있자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딱하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신의 사죄까지 꺼냈다. 뭐 이제 용비어청가를 부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참 딱한 거예요. 이재명 씨가 아주 지금 뭐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다 이재명 당 대표의 덕을 본 거잖습니까. 덕을 봤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그러니까 뭐 신의 사전이 이렇게 충성명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이제 딱 나오네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진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이 선고된 뒤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꼴 피해자 프레임을 한 척 격화시키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대의 대세가 내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니까 나는 예배로 해달라 우리는 예배로 해달라 나는 좀 봐달라 우리는 좀 봐달라 그런 분위기가 이제 평범한 거죠. 여기 이재명 이꼴은 피해자 프레임. 이번에 민주당 미 대선에서 민주당도 뭐죠. 그냥 피해자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정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렸죠. 좌파적 사고의 가장 중심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586 운동권 출신들의 굉장히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적 피해의식 성별적 피해의식 나이별 피해의식 이게 이름들 배격해야 될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참 딱한 거죠. 칼자루를 본인들이 쥐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최민희 의원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판사를 금박하는 것은 자외 행위다. 이재명 유죄 판결에 당 내부에서 신중 논의 대도되다. 633 규정에 따르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 3개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내년 상반기 대법분 확정 예정 딱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중앙일보의 이름들 이재명 1심 유죄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모아는 이것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죠. 지금 시중 분위기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당내에 여러분들 분위기 그리고 향후 이재명 관련 사건의 전개 방향 전부 다 여러분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법원을 어찌할고 판사를 어찌할고 이재명 진역형의 스탭이 꼬인 민주당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지 않습니까. 법원을 어찌할고 판사를 어찌할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복잡하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몇 시청자께서 이번 선거법 관련된 그런 판결은 단독심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명이 여러분들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민 합의체 심리를 한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1심 경우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민 합의제를 실시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민 합의제를 했는데 다른 두 분의 이런 판사의 성함이나 직책 같은 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어느 신문에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독심으로 봤고 이게 사민 합의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세 명이 합의 보고 이러면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한 명이 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고 실제 발언을 왜곡 짝익기 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은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손했다. 그렇지만 강경책을 쓰기가 힘든 거죠. 보시면 당 지도부에서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다투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가야 된다.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판사를 욕을 때려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후속 판결들이 더 여러분들 꼬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어찌할고 판사를 어찌할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전체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기거나 좀 봐달라는 이야기 외에는 그래서 참 지금 딱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기자가 여러분 잘 정리해놨네요. 633 규정에 따르면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판사가 그렇게 가혹하게 한 건 아니네요. 김문기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가운데 일부 떼어낸 것을 조작했다. 이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네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죄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 이것도 뭐 세상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요.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로 알았다. 이것도 세상 기준으로 하면 다 유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법적으로 이거 다 무죄 처리해 줬네. 한 가지만 걸렸네.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이 경고들 했죠. 이런 발언을 할 때. 벽형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유죄 전부와 유죄가 다 인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혹하게 내린 건 아닙니다. 세 건 가운데 두 건 정도는 무죄를 내렸으니까. 이것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 향후 변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속도다.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2022년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반이 1심처럼 늘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2027년 3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필사적으로는 미루려고 하겠죠. 이제 여의치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서초동 시계가 빨라진 만큼 내년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지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판결선고는 1심은 기소 6개월 2심과 산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된다는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까지 각급 법원에 보낸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대법원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제 어떻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부장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문의 취지는 재판부가 원래 선거법을 지켜줘오지 않은 간행을 던져버리고 이제 열심히 지키라는 것이다. 법정기간 내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본다. 이미 1심에 수십 명의 정인 신분을 전부 다 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 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종류의 내용을 잘 정리를 했네요. 두 기자가 다른 선거법 전문 변호사도 행사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정인 신분이 길어진 탓이고 1심에서 충분히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고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 없는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이 자고 우민한 성향이 아닌 만큼 확전 판결할 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그냥 인생의 스텝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는 바로 대권이 바로 적인데 그냥 이렇게 손만 탁 여러분들 조금만 내밀면 그냥 잡을 수 있는 직은 그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걸려버리는 겁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1심에서 너무 이렇게 중형이 때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해물이 생겼고 그 방해물을 헤쳐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러나 미래일이기 때문에 또 땡깡 뿌리게 되면 또 미뤄질 수도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한 90% 정도는 사법 리스크를 못 벗어날 것이다. 10% 정도는 이번에도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